뭐하고 있었니 너를 통해 앉아있어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좀 했는데 자꾸만 네 얼굴 떠올라 무작정 달려왔어 이 맘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랑처럼 너만 생각해 배칭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해서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 정말로 몰랐니 가끔 전화에 장난치는 출발엔 뭐 할 거냐면 너의 반신들도 난 너의 반신들도 난 그리고 한 번씩 누나 주려 샀는데 너 그냥 준다고 생생한 선물로 너때문에 산거야 이 맘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랑처럼 너만 생각해 배칭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하나 안 취해서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진심이야 믿어줘 네 갑자기 이런 말 놀랐다면 미안해 부담이 되는 게 당연해 이해해 널 하지만 내 고백도 이해해 주겠니 지금 당장 대답하지만 나와 일주일만 사귀어줄래 후회 없이 잘해주고 싶은데 그 후회도 네가 싫다면 많음 하 refuse 시간이 더 많아듭나 아무리 생각하며 너의 반신들 고할 필요 obra가다 onderjo've 삐 인사 pension 오늘의 точrin 한글자막 by 한효정